기타를 가면서 쫄레쫄레 가면서 지금 삼척에 유명한 환성굴 여기가 나중에 우리가 간다는 해신단 공원이야 이게 그 시기 저렇게 많이 만들었잖아 저 경치가 그렇게 좋아 여기도 여기도 갈거야 여기도 간다니까 여기가 조금 보고 조금 내려가면 여기야 그 볼 거 없어 여기는 볼 거 없어 여기는 삼척으로 다시 올라가서 볼 거 없어 볼 만한 데는 저 두 군데야 열차같이 생긴 거 있어 경치는 좋죠 너무 좋아 표 갖고 계시지 표 갖고 계시지 누님들 이리 오세요 자 뒤에서 울긋불긋 좀 화려하게 찍게 먼저 가요 우리 왼쪽으로 그럼 여기 멋지게 공갈까 이렇게 어 언니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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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 알죠 나도 여긴 처음이요 여기요 대금굴은 처음이라고 대금굴이 좋대 저 후에는 많이 봤어 뭘 좀 봐 어 도대금 놀이 어디 계단 해 아멘 자 관광객의 누님들을 모시고 지금 함척의 대검구를 관람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장매표는 안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예약을 해야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곳인데 약 한달 전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저 오른쪽에 바위 좀 봐봐요 저 위에 정말 멋있잖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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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아 여기 나무가 좋네 나무가 좋아 나무가 좋아 이게 전나무 같은데 여기에서 타고 들어갈거에요 기차처럼 생긴게 조금 더 가야 된다 저 위에 저 위에 뭐 보이잖아 저게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아 경치 봐봐 물이 좋네 물이 좋아 다 왔다 다 왔어 아 경치 좋네 경치 좋아 아 아 경치 좋네 감사합니다.